다음 미션 딥다이브 아 이번엔 심해인가 본데 미션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월급도 안주는데 잠깐만요 여유를 잃지 말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아시죠? 나는 심해시 시트니까 잠깐만 굴라겠다 굴랄뻔했어 이상한 소리라 미션 성공 술 먹방 하죠 짜네요 하나 둘 셋 브라보 아이고 자 딥다이브 고 아 디스트로이 서브마린 잠수함 폭발 사건인가 말이야 내가 터뜨리고 잠수함 조그만한 거는 나오라는 거네 서틀로 어 내가 저 잠수함 핵 잠수함을 터뜨리고 서틀로 도망쳐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번엔 좀 힘든 일이 되겠는 게 어 저 아는 사람들한테 안보 좀 전해주시오 갈게요 못 돌아올 수도 있겠어 에이씨 왜 물이 새고 있어 시작부터 에이씨 왜 물이 새고 있어 시작부터 에이씨 얍 어떤 놈이 콜라를 먹어버렸네 으응 에 아니 뭐 할 때 마다 잠깐만 자 셀프 2호 3 어어 어? 으씨 빨리 해야돼 이게 뭐지? 이거 산소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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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뭐야! 어떡하라고! 아 이거 하지도 않은데 깨지는데! 어? 안 깨지게 돼 테이프 찾았지 테이프 해봐 테이프 플로드 레벨 이걸 낮춰야 되는 건가 혹시? 아 이거를 풀어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압력인데 압력 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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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드에 쪽지 있었어? 아 그래? 미치니 쪽지가 아니고 식빵인데요? 아 이 쪽지 아아아아악! 왜 뭘 하는데! 어! 아 이거다! 홀스쿠어 아이씨 미치니 이거 이렇게 잠그는 거구만 으이씨! 본든가? 아이씨 큰일 났빨이네 이거 미리 해놔 이거 다 됐어? 일단 살았어 보라이버 아까 뭐 여는거 있던데 여는거 여는거 찾아야돼 이게 뭐야 잠깐만 에이전트 스몰 기프트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 핀포 마이셀프 닥터 조르 아이킵 핏 호프 유 희망 돈트 마인드 어 나한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어 핀을 내가 스스로 핀을 뭘 할 수 있다는데 어? 뭔 선물이야 이거야? 어 이거 뭐야 아씨 아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수루탄 핀 에이씨 역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있잖아 흐흐흐 이딴걸 선물로 놔둬? 어? 아아아아악 아이씨 왜 까졌어 아이씨 놔둔건데요 왜 이렇게 예민해 이거 핸드 시뮬레이터도 아니고 이거 다시 갈게요 아니씨 왜 이렇게 예민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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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아아 이거 연결하는 거구만 지금 이게 깨져있는게 많아 일단 가지고 있어 도라이버로 도라이버로 여기를 열어야 되는구만 메뉴를 찾아야 돼 워타펌프 아아 아아 이거구만 아아 아아 이걸로 초록색으로 만들어 버리시겠고요 착해졌고요 그 다음에 어? 오케이 이렇게 538 2538 2538이요 더 찾아 이게 뭐지 아 뭐 이렇게 버튼이 많아 리셋 옥실 산소 아아 그 다음에 또 어딨을까요 음 더 찾아보자 님들 그리고 채팅을 제가 이렇게 할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어 저기 조명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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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깨놓자 도라이버 어디갔죠 이렇게나 혹시 모르니까 뒤에 뭐 있구나 혹시 뒤에 있는건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데프스가 아마 깊인 것 같고 이게 망가졌는데 엔진을 스타트 시켜야 돼 보니까 다 고쳤는데 우리가 엔진만 못 고쳤어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것 같거든 뭐야 꺿 아아아오케 yhte 연기 안에 수루탄이 이렇게 많지 저거 돈이죠 설명서 아니고 이 동 밑의 설명서는 같은데 잘못 건드리면 빈 빠진다이 미친 없어 없어 설명서 없어 이거 한번 당겨보자고 뭐야! 아니 땡겼는데 수류탄이 왜 터져 저기 열지도 않았는데! 이거 되게 예민해 아니 저걸 땡겨야 돼 수류탄이 나오는데요? 이거 땡기면 수류탄 나옵니다 누구야 나와 저걸 땡기기 전에 수류탄을 빼야 되겠구만 그게 버위가 아니야 그럼 들린다 살살 놔 또 살살 이거 마리오메이커 익스인가요? 플레이어가 계속 죽고 다시 시작하네요 글루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빼야돼 하하하하 글루건으로 다 해결해 버렸고요 어 어때? 지니어스야? 지니어스 인정? 글루건 만물 소리요 왜 안하냐? 왜 안깨지지? 흠 흠 흠 흠 흠 흠 풍림은 설전설이라는 캐릭터로 플레이트입니다. 대박! 여기 안에 뭐 있... 아! 으아아아아악! 아씨! 글루건 있었으면 괜찮나? 어허허허허! 피 빠졌는데! 아씨 깜짝이야! 아! 으아아악! 아 괜찮나? 으아아악! 괜찮아 글루건 쏴소! 뭐래 뭐래! 글루건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 같은데 안에 뭐 없냐? 아씨 아씨! 글루건 녹는 거 아니겠지? 아 미쳤다 이거 어? 에이씨 마지막 거 안 돼 있었잖아 글루건! 아이씨 아이씨 피는 반납하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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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äll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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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미님께 이거 빠져 안해 안해 뭐야 랜덤이야? 랜덤인거 무서워 아이씨 돈이잖아 자 이제 땡겨볼까요? 잠깐만 이상한거 있는거 아니야 이거? 아 기름이 없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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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어 산소도 없는데 기름이 여깄다 메인 퓨얼 글루건 뭘 글루건이야 이건 무슨통이지? 옥신 산소 이게 산소통 이건 뭐야 어 이것도 산소인데 어 프라이머리 옥신이고 이거는 리서버 옥신인데 뭔 차이죠? 산소를 넣고 빼고인가? 일단은 플로드는 괜찮은데 산소가 지금 케빈 옥신이 좀 부족한데요 어 이걸 좀 한번 해볼게요 엥신 his cal Technique 안 돼 아 미친 이거 액션을 열어야 하는구나 액션을 열어야 하는구나 이걸 열어야 하는구나 이걸 열어야 해 더 올려야 해 이거 이건 뭐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돌리지 이거 산소 올라가고 있는 건가 아직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놔두고 엔진을 고쳐야 하는데 엔진도 고치고 아 설마 이건가 미쳤네 오칼 산소 클리어 미친 병딱해 자 기름을 넣으면 돼요 어 요게 망가졌는데 요게 뭐야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리시브 풀 아 여기가 기름이구나 설마 이거 이렇게 끼는 건가 이 라인만 고치면 되거든요 이 라인에 뭘 껴놓으면 우리가 기름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요렇게 기름이 없어 지금 기름이 그쵸 콜라병으로 받자고 아 될까 된다 된다 하하하 이거 마치 주유소가 가지고 어 시동 꺼져가지고 기름 받으러 가는 것 같애 야 야 잠깐만 맞지 퓨어로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안땅하자 안땅하자 늦고요 오케이 다 필요 없는게 없구만 자 이제 시동 걸으면 되겠죠 자 침착하게 자 오케이 산소 오케이 어 이게 뭐지 이거 뭐야 블레스트 야 요거 뭐야 이거 깨져 있는데 블레스트가 뭐지 어 물 그래 물 저 물 저 물이 아까 전에 돌리면 물이 나왔단 말이야 저걸 막아야되는건가 혹시 글루건으로 막아지나 안되는데 균형 잡는 탱크야 아 균형을 잃으면 맞추면 되는건가 자 기름 오케이 온도 오케이 그 다음에 푸르도 오케이 어 산소 오케이 뭐 안되면 안되면 저거 하지 뭐 오케이 시동 걸어보자 오케이 엔진 러닝 엔진 러닝 엔진 러닝 아이씨 망가졌잖아 이건 뭐지 간다 간다 뜬다 뜬다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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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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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화기가 그래서 필요한거구만 끌걸 그랬나? 아씨 그게 콜라빵에 담고 불을 끄고 있어 소화기가 있는데 오케이 모두 다 다 알아냈습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자 이제 실수 없이 갈게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필요도 없잖아 이 에버덴이 Samac 뭐 넌 오른쪽에 필요도 없잖아 뭐 이 에버덴이 음 그 다음에 기름을 받아야죠 홀스 큐어 홀스 큐어 홀스 큐어 산소 미리 산소부터 할까? 산소부터 하자 산소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병따기를 했어야 됐어요 식빵 산소 오케이 비밀번호는 왜 있을까? 2538? 저건 좀 수상한데 그 다음에 기름을 넣고 그냥 합시다 나머지 아래서 빠져나가겠지? 바닥에 차지 않지? 불나면 끝장인데 마지막 아 미치 어 마지막 아니야 야 왜 안 차 자 다 자버렸고요 조금 닫고 자 그 다음에 소화기 준비하고 자 오케이 온도 오케이 기름 오케이 프로도 오케이 산소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맞죠? 네? 풍요 스펠링키 유튜브 방금 지옥 깨고 왔어요 형 지금 VR 끼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채팅도 겨우겨우 보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유튜브 분 자 다 됐죠? 수류탄? 수류탄 했잖아 글루건 응 산소를 낮추자고 왜? 지금 낮은 상태인데 왜 낮춰? 가볼게 엔진 런닝 오른쪽 수류탄? 에이 설마 뭐라 그러는데 닫아버려요 닫아버려요 딱 나땜에 버려요 마지막에 나올수도 있어 안전빵은 한결같이 이케 오케 그렇다고 엔진이 사용하고 우리 를 시작합니다 걸어 둘러앞 엔진 트래퍼스 시스템 밟붕션 워딩 엔진엔엔엔엔엔엔엔엔엔 어버헤팅 어? 어어? 엔진 텍텍터쳐 크리티컬 익스플로션 임민엣 엔진 크리티컬 있네? 어 엔.. 어어? 왜? 아씨 엔진 어떡하지? 엔진 크리티컬 엔진 꺼야 되는 것 같은데 아아 물 붙자고? 온도 때문에? 어이씨 물 깎으면 되나? 신행쿨러 쓰시는데 안에 냉각수 없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오케 액스포이예요 이건만 한번 해보자 이것만 해도 여기까지 오거든? 이거랑 상관이 없어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거는 어... 뿌린 말이 옥실인데 지금 이거 안 켜도 산주엔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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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요렇게 엔진 이거 그냥 물 틀면 된다 물 틀어가지고 엔진 식히는거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는 상소 빼는거야? 저거 그냥 열면 되네 어? 아 뭐야 오오 아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디질뻔했네 이거 안했어 깜빡하고 있었어 왜이렇게 늦게 발동돼 혹시 모르니까 아 한 4번 해야되는거 같애 기름은 본사에서 지원이 없어가지고 어? 지원도 나올만한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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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기름 다 썼어 까름 못 치워 잘못 넣었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흘렸으면 안나와 이제 안나와 자아 침착하게 푸르드 오.. 아 오케이가 아니고 푸르드 오케이 산소 오케이 음.. 기름 오케이 온도 오 안오케이 뭘 안한거같은데 뭘 안했지 이거 아니면 슬그룹 이놈들이 나중에 혹나 큰 재앙이 될거야 미리 이거 블루고루 해놔 야 나중에 수류탄 필요하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수류탄을 던져라 그러면 어떡해 다 돼버렸죠 예? 소화기 그니까 수류탄이 괜히 있는게 아니잖아 다 글루고를 해버렸는데 다 글루고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던지는거 아냐 이씨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아 더 글루고 에이 에이씨 에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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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옥댕이야 시스템 나아 뻥치 스튜츄얼 인테크리티 페일링 뿔 뿔 브래치 뿔 브래치가 뭐야 아이 미친 이거 소화기잖아 영댜야 죽는다 정신 잘 차리냐 옥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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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옥시진 옥시진 레벨 액 엔진 옥시진 옥시진 좀 미워 옥시진 코드 도보 옥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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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8이구나. 그 번호. 너무 급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가는 데 순서 없어? 저기에 번호하는 거구만! 오카이! 뭐야뭐야 닭꼭 스위치 누른거야. 하하하하. 조용히 해라. places의 회사는 위기와 전체가 생기고 있어요. 위기 시설의 일요일까요? 옥불. 에스키파트는 주소했다. 히힛 이것도 나프 해보시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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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주유자 활택 기름다놓고 뚜껑안다다준 차가 무려 세개 그다음날 따지러 왔었는데 모른척했었지 생각난다 그 때 어렸을때 그 실수를 자꾸 까먹어 자꾸 주유한 돼 버렸나? 한 번 더 까먹어요 까먹어요 기름이 있을때 아 뭐야 없네 무조건 없잖아 조금밖에 안되는데 너희가 끊어야 돼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 뭐였죠 산소 했고 2 5 3 8 했고 기름 넣고 시동 아 소화기 소화기 됐지? 다 됐지? 다 됐지? 다 됐죠? 뚜껑 뭐 아 씨 또 뚜껑 안달았어 아 죄송합니다 그때 한 번은 모르셔서 두 번은 정말 사과했었는데 기름 꽁짜로 근데 기름 흐르지도 않았는데 기름 꽁짜로 그 다음 됐지? 말하다가 말하다가 또 네 됐지? 쪽지 더 있다고? 아 저거 2 5 3 8 2 5 3 8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아까 어디갔죠? 아까 어디갔죠?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나? 자 2 5 3 8 맞지? 앞에 한 글자 더 있는거 아니냐? 여기에 숫자가 하나 더 있을거 같은 그런 그림첸데 어 여기 있잖아 아 씨 큰일날뻔 했네 7 2 2 5 3 8 이래 어? 큰일날뻔 했어 2 5 3 8 일줄 알았어 2 5 3 8 일줄 알았어 2 넘버 2 세트큐밴드 그 다음에 세트제트밴드 2 3 컨펌 넘버 첫번째 다이아를 이 번호를 하고 그 다음에 큐밴드랑 어 제트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컨펌 넘버를 누르면 된다 이 얘긴데 홀쓰는 큐 짝쓰는 제트 아 홀쓰는 큐 짝쓰는 제트 그 다음에 컨펌 넘버 그러면 7 2 5 3 8은 뭐야? 이 중에서 나온다는거야? 어? 홀쓰는 7 각 숫자마다 각 숫자마다 아 조용해봐 홀쓰고 먹어 숫자 하나하나마다 하라고? 아니 그러면 왜 7 2 5 3 8 이냐고 숫자를 순서대로 하라고? 홀쓰 짝쓰 홀쓰 짝 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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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큐 큐 큐 이렇게 이렇게 칠하고 될까? 한번 더 죽을 것 같구만 출발합시다 큐 제트 큐 제트 큐큐 제트 맞죠? 오케이 출발합니다 모든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나요? 홀쓰치 큐너 라고 오케이 출발 수루탄 수루탄 했어 오른쪽 수루탄은 글로벌 안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나중에 터뜨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소화기 준비됐어 여기 큐 제트 큐큐 제트 큐큐 제트 엔진 런닝 이콘 안에서 거공개 연상 Commonwealth 마이터링 스프레아드 섹시하여 섹시하여 곧루 잠시만요. 옥시진이요. 자아 아이씨 1번인데? 뭐야 아 72538 7 큐어 그 다음 한 번 땡기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 2 5 디지코드 required 아이씨 아아 제트 그 다음에 5 아이씨 간 들어가 5 큐 그 다음에 3 72538 3 9 8 7 아잇 아잇 잠깐 침착 침착맨 침착포 5 1 0 에이씨 제트 에이씨 에이씨 아이씨 저 누님이 뭐길래 자꾸 압박감을 줘 뭐 하시는 거죠 도도리아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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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했어야 되는데 이게 에이씨 에이씨 힘들어 죽겠네 이게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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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에다가 이거 못해 먹겠어 이거 스트리머나 하자 어? 방송이나 하자 돈도 얼마 안 들텐데 왜 위험하게 이런걸 해야돼 어?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이씨 아 음 침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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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란 현실은 틀려 난 죽었다고 한다 다시갑니다 연계국어 피지컬 부족 암기력 부족 상황판단 부족 왜 첫 보원으로 뽑히신 거죠 내가 이 게임을 샀거든 풍형도 포기하죠 그렇죠 언제나 그래왔죠 뭔 소리야 지금 바로 갈 건데 조용히 좀 있어 주시겠어요 네 다시갑니다 침착하게 welcome to our state-of-the-art Xoraxis escape pod an explosion has disabled primary functions this is an emergency please start engine manually escape pod drained hole secure 다 차면 기름이 안 나오는 거야 기름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버리고 틀 건데 이거 열어 놓읍시다 닫기도 귀찮은데 아 맞아 맞아 보셨죠 닫기 전까지는 기름이 계속 칼칼 나와요 만수로 저리 가라고 기름 맞아 근데 이거 참기름 아니야 챔기름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야비 쓸 수 있습니다 톡 넣고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올 거야 아주 조금만 넣고 극한에 만땅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한 번 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2538 왜 이렇게 아이돌내어내어 엔진 런닝 72538 아이고 지금 안가장 아이고 갔다 아 이거 안잡을게 빨리 안가장 wasn't that easy the engine is engaged and we are starting our set just sit back and function structural integrity failing hold secure warning engine and overheating would you like to vent oxygen 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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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ting oxygen self-destruct in 90 seconds enter override code to abort escape pod drain 5 digi code required self-destruct aborted 또 we hope your escape pod experience works at the end one please gather all your belongings open the hatch above you and signal your rescuers have a nice day yes yes everyone you to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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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여기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을까? 다음 미션 좀 보고 뭔가 좀 힘드니까 윈터 브레이크 이제 겨울 이게 바로 진정한 톰 크루즈인데요 약간 아껴둘까? 멋진 메시아 지금 너만 아껴먹어 그거 뭐야 11시 48분 공포해야 될 시간이거든 공포도 있거든요? 재밌네 이거 몇 번이나 남았나? 잘 만들었어 좀 쉬어야 돼 이건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해서 멀미 좀 덜한데 평범 남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포 갑시다 VR 하고 다음에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만요 또 첩보해 벌었다 또 첩보해 벌었다 오늘도 풍얼냥 꿈에서 홀스 귀여워 홀스 귀여워 홀스 귀여워 홀스 채 큐 돌리시라고요 얼굴 보세요 첩보원이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 박봉이야 첩보원 첩보원 하지 마시고 님들도 스트리머 하던가 아니면 공부해가지고 첩보원도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튼 더 편한 직업 하세요 욕심도 위험하고 이거 안 돼 내 생각에 첩보하다가 저렇게 돈이 많은 거 보면 돈 갖고 트이는 게 날 거 같은데 첩보 실력으로 다 숨어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세탁하고 국가에서 날 누리는데 그냥 건물주 하겠다고? 건물주는 벌어서 하기 힘들걸? 다음은 공포게임 갑니다 아 나 좀 멀미 약간 좀 나는데 노래 하나 듣고 공포게임 갈게요 나 얼굴 왜 그러지? 얼굴 병든 개 같애 병든고 비 맞은 개 같애 늙은 개 치료점 누가 폭착 늙어버렸어 부재를 하고 나니까 비까지 막았어 송강웅 송강웅 뭐야 내 머리 내 머리 지나가게 잠시만요 내가 감사합니다.